기쁨에 대한 마음을 많이 만나고 느끼고 표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놀이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에 맞춰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우리 내 안에 기쁨의 힘을 가득 담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마음 숨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숨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쑥쑥쑥쑥 담아볼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나이여서 기뻐요. 퐁퐁퐁 솟아나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멈춰주세요. 잠시 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쉴 거예요. 시작 시무룩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요. 불평하고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모두모두 기쁨의 힘이 들어왔나요?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기쁨의 힘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마음동화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 마음 너의 마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때 기쁘고 좋고 즐거운 마음은 같구나. 또 너는 기쁨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서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 함께해서 좋은 마음은 같구나. 우리 마음동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이 마음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화가 나는 상황이 또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 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확인하고 내 안에 즐거움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했나요? 거울을 통해서 표현했죠. 내 마음 거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다른 상대에게 비춰지고 그 비춰진 모습으로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마음 거울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 비춰보았나요? 친구들의 마음 또 비춰보았나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비추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마음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볼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이 함께할 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다양하게 아름다운 빛깔이들로 넘쳐나는지 오늘은 다시 한번 그 기쁨의 마음으로 뽕뽕땅 빠져보도록 할게요. 이 기쁨의 마음을 나누리려 위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친구야 나와라. 짜잔. 네. 리본이에요. 음. 무슨 리본이에요? 부드러운 리본이에요. 무슨 색깔인가요? 바대 색깔이에요. 어? 하늘 색깔을 보니까 얘들아 어떤 마음인 것 같나요? 맞아요. 약간 바다 같기도 한 넓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눈물 같은 슬픈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늘같이 그냥 평안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오! 이 색깔 하나만 봐도요. 어떤 친구는 슬픈 마음, 어떤 친구는 하늘같은 마음, 바다같은 마음, 비같은 마음, 다양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네요. 어? 근데 이 마음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음. 맞아요. 선생님 보니까 혼자 있는 건 좀 외로워 보여요. 물론 재밌죠. 혼자 있을 때도 재밌지만 계속 혼자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혼자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도 계속 혼자 있고 1년 내내 계속 혼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심심할 것 같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선생님 혼자 놀라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불러볼까요? 좋아요. 다른 친구들 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나와라! 쭈쭈! 안녕! 어? 무슨 색깔인가요? 이 친구는? 맞아요. 오! 예쁜 보라 색깔이에요.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오오오오 그렇구나. 포도주스 좋아하는 마음. 포도주스 좋아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포도주스를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일까? 또 어떤 친구는요? 깜짝 놀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은 이걸 딱 보니까 약간 예뻐지고 싶은 마음? 아 예쁘게 꾸미고 싶다. 오! 이렇게 근데 아까 혼자 있었던 것보다 친구가 같이 오니까 색깔이 어때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함께 있으니까 뭔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짝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를 불러볼게요. 친구야 나와라! 따라란! 와우! 이번에는 같은 보라색이긴 한데 더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화난 마음 같다는 친구도 있어요. 왜 화난 마음인가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괴물이 보라색이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있어요. 무섭게 생긴 괴물이 보라색이라서 이거 보니까 그 화난 괴물 모습 같아요. 우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친구가 싫어하는데 계속 하라고 할 때 싫은 마음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또 여러 마음들에 함께 하니까 어때요? 예뻐 보여요. 자 그럼 또 다음 친구 불러볼게요. 짜라란! 이 색깔은 어떤 마음 같아요? 오! 맞아요. 천사 마음 같아요. 하얀색이라서 천사의 착한 마음 같고 좋은 마음 같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같아요. 또 우유같은 마음. 우유같이 하얀 마음 같아요. 눈송이같이 하얀 마음. 마지막 친구! 짜라란! 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핑크핑크! 핑크를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특히 어떤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저 핑크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마음 있어? 나는요. 우리 반에 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 핑크색깔을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요. 좋아하는 마음 같아요. 우와! 어떻게 두근거려. 이렇게 설레이고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와! 아까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친구가 함께 모이니까 어떤가요? 맞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모두모두 다 있답니다. 짜라잔! 우와!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여러 가지 마음 친구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 손잡이는 하나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예뻐지고 싶은 마음, 멋지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 하얀 마음, 착한 마음, 또 슬픈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 리본 다 있나요? 다 있지요? 그 기쁜 리본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다양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자꾸 화내, 화내지 마. 너 그렇게 맨날 울기만 하냐? 놀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나게 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울 때 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랍니다. 다양한 마음을 가진 이 리본, 이 리본을 또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되게 해줄 거예요. 자,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되려고 하니까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볼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에다가 목걸이 좀 둘러볼까요? 자, 이렇게 만져봐요. 어, 어떤 느낌이에요? 어, 참 부드러워요. 간칠간칠해요. 마치 친구들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요. 아, 간지러워. 또 우리 친구들 이 기쁨을 한번 그럼 모양으로 표현해볼까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나요? 맞아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친구들을 사랑해서 동그라미 모양. 또 나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집 모양. 문 열었어? 들어와. 이렇게 친구들이 기쁨을 이 리본으로 마음껏 모양으로 표현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친구들처럼 기쁨 리본을 던지기도 하고 크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함께 뛰면서 리본 놀이를 해도 좋아요. 한번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들어가고atto. 괜찮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친구들 보니까 이 기쁨 리본으로 어떻게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늘 높이에 슝 하고 기쁨을 달려서 기쁨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기쁨이 강같이 샘솟고 솟아나요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동그라미로 햇처럼 표현하는 친구,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는 친구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친구들 마치 이 기쁨이 나의 옷처럼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 몸을 감싸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이 기쁨은요. 같이 던져보기도 하면서 서로 이 기쁨 리본을 잡고 기차 놀이를 할 수도 있답니다. 치치 퍽퍽 떼하고 기차 놀이도 할 수 있고 친구들 걸 모두 모아서 우리 만만의 기쁨 보양을 만들어도 되겠죠? 굉장히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기쁨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있지만 그럼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의 기쁨인데 아우 나도 기쁨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친구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여기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선생님의 기쁨이라서 이렇게 다양한 기쁨 리본들이 모여있어요. 아우 너가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빛도 사랑하고 또 우리 노란색 친구처럼 상큼상큼 발랄한 친구도 사랑하고 또 선생님이 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사랑하고 또 멋지게 스포츠맨이 돼서 선생님을 지켜주는 친구도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모두 사랑받는 기쁨 그 자체랍니다. 그런데 아까 친구들의 리본은 그 모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어 나는 이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다 연결하고 싶어. 내가 하나로 우리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짜라잔! 이 모든 우리 친구들 마음을 연결하고 선생님의 기쁨이 되어준 친구들을 여기다가 반의 이름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기쁨 리본을 붙일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묻히면 더더욱이나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와! 서로 다양한 마음들이 하나 되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색깔별로 친구들의 서로 다양한 마음이 선생님에게는 너무 행복을 주고요. 기쁨을 준대요. 그런데 얘들아 이 기쁨을 가지고 막 놀이하거나 또 내가 기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선생님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쁨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아 왜 이렇게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걸까? 어머! 넘어졌네! 아 아프겠다. 우리 친구 너무 석상해 선생님. 기쁨이 떨어지게 되어야 돼! 떨어졌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하려고 하면 같이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이 자꾸 떨어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 이렇게 떨어진 대로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맞아요. 슬퍼 보여요.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제 거 붙여줄게 하고 자기 거를 막 이렇게 붙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의 것은 우리 친구들의 기쁨으로 두고요. 떨어진 저 리본을 다시 한번 붙여 볼 거예요. 누가요? 기쁨의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붙여줄 수 있나요? 좋아요. 붙여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내가 친구들 괴롭히지 않을게요. 얘기해주면 되겠죠? 또! 선생님! 난 선생님이 좋아요. 나도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놀게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좋은 행동, 바른 행동,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어차피 우리 친구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자신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겠죠? 그때 이렇게 다시 선생님의 힘을 주면서 다시 한번 친구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른 친구들의 기쁨을 뺏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 커튼을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쁨 문 놀이를 할 거예요. 기쁨 문 놀이. 기쁨 문 놀이는 이거예요. 기쁨, 기쁨 문을 열어라. 기쁨 문이 닫히면 친구가 갇힌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 기쁨 문 안으로 갇히게 돼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친구야 사람이, 친구야 너가 있어서 기뻐라는 기쁨의 말로 주문을 외쳐줘야 기쁨 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오, 준비. 자, 그렇다면 양쪽에 이 기쁨 문을 잡을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 잡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 기쁨 문을 통화해서 가게 될 건데요. 여기서 안전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기쁨 리본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예쁘게 접어서 가방에 쏙 넣어주고요. 가방에 쏙 넣어주고는 바로 기쁨 커튼 앞으로 앉아주세요. 오,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서 기쁨 기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기차 준비! 네, 고 한 줄로 쭉 기쁨 기차를 만들었네요. 자, 지금부터 이 기쁨 문을 통과하면서 기쁨 주문을 외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노래 부르며 기쁨 문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흔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 시작!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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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었겠다. 마음 선생님도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면서 저 기쁜문 놀이를 해봤더니요. 친구들이 친구가 기쁜문에 닫히면 안돼. 널 구해줄게.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자 이 기쁜 커튼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놀이하면서요. 친구들의 기쁜 리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당기거나 목에 막 칭칭 담거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다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기쁜 리본도 길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긴 하지만 일부러 세게 당기고 일부러 세게 친구를 향해서 막 움직이면 친구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기쁜 리본을 기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퍼질 수 있다는 점 또 슬프고 싸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만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기쁨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노래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기쁨의 힘이 다른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빛깔 친구들은 자신에게 집중하여 만난 기쁨의 마음을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며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졌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기쁨의 힘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음 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었던 이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나이여서 기뻐요. 퐁퐁퐁 솟아나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멈춰주세요. 잠시 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쉴 거예요. 시작 시무룩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요. 불평하고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힘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게요. 나는 기쁨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는 반짝반짝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기쁨의 힘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거운 마음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빨주노초파남보 마음 빛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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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